뼈가 약한 노년층의 경우 낙상으로 손목 발목뼈부터 고관절까지 골절돼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실제 고관절이 골절돼 수술하시는 분들의 사망률이 30%나 되고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70% 가까이 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수술 후에도 회복이 빠르지 않아 오랜 병상 생활로 폐렴이나 욕창 등 후유증을 앓기도 하고 또 누워있다 보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혈전이 생기면서 심장마비나 뇌졸증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. 실제 엉덩이 뼈나 고관절이 골절되면 움직일 수 없어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쳐야만 하는데 그로 인해 1년 이내 사망할 확률은 17%나 되고 고관절 골절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은 단 2년에 불과한 위험천만한 상황. 단순한 골절이 아니다. 우리의 생명을 여파는 무시무시한 합병증을 부르는 골절에 주의하라. 그렇다면 겨울철 무너진 관광을 다시 세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. 알침부터 시작합니다. 감사합니다.